지문사냥. 아니 단편. 단편소설. 소설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 13만부나 팔릴 수 있도록. 우와 대박이네 소설시 음악. 언젠지 이렇게 영감이 잘 떠오릅니까. 저는 뭐 할 때는 언제나 그 술 먹은 다음. 술 먹은 다음 날. 숙취상태. 약간 나도 아니고 남두 아닌 상태. 그렇죠 그렇죠. 유채이탈 같은. 멀쩡할 때 안 나오던 멜로디 같은 게 나와요. 제가 아닌 거 제가 맨날 가던 길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 길이 아닌 길이 좀 나와요. 어 이거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숙취상태에서. 거의 지금 아까 나온 것들. 다 숙취상태에서. 거의 대체로 술을 먹는다고 봐야죠. 숙취상태에서. 근데 확실한 거는 술 먹고 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최고인 것 같은데. 다음날 들으면. 하나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그때는 막 신이시여. 저한테는 이런 곡을 주셨군요. 그런 말까지 녹음돼 있어요. 막 이렇게. 숙취한 상태에서. 어 그 다음날 들으면 막. 나 혼자 듣는데도 너무 창피한 거 있잖아요. 막 전화를 뿌쓰고 싶어. 있어요 있어요. 딱 숙취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책만 읽기로 굉장히 유명하시던데요. 그것도 외국서죠. 아 아니 어떻게 책은. 네. 원어로 보십니까. 그러면 그 약간 안 쓰던 근육을 쓰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가 막혀서 뭐가 잘 안 되면. 네. 안 되는 외국어를 좀 책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 근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일어는 거의 뭐 원어민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원 아니에요. 완전히 원어민 수준. 1급 중 있지 않습니까. 1급을 다 썼죠. 아 정말요. 영어는 왜 교포들이 있잖아요. 워낙 있으니까 많이 방학 때마다 와서 왜 클럽을 석권하잖아요.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틈이 없다. 일본은 가만 보면 미국인 관광객보다 일본의 관광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메뉴를 보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일본 여성 이런 분들한테. 습 가서 왜 뭐 주문 대신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럼 너무 좋지. 정말 초막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럼 그렇게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지. 저도 이상형이 낯선 여자거든요. 낯선 여자랑 수잘데기 없는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아. 그전에 저. 여자들만 만나요. 저기 보세요. 괌에 딱 하니까 풀장 있잖아요. 여자분 일본 분 세 분이 딱 있더라고요. 비키니 있고. 내가 한 시간 동안 딱 이렇게 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냥. 그냥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게.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생각했잖아요. 저 여성들도 분명히 날 궁금해했을 것이다. 아니. 선글라스 딱 끼고. 딱 하고 책만 딱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주의 없이. 그냥 싹 갔잖아요. 뭐. 그냥 한 말 탁 물어봤어요. 뭐라고.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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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러니까 여자분 세 분이 똑같이.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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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쏙 지나갔어.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구나. 네. 딴 게 아니고. 우리 저 특히 유부남들은. 우리가 뭐 거시기 한 게 아니라. 거시기. 만나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익숙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가 보다. 네. 저번에 프로그램 한 번 들었는데. 그 가족끼리 여행을 갔잖아요. 텐트 치고 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아가씨들이 와서 세 명. 그럼 남편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준대요. 감히. 우와. 거기 가서 불을 붙여주고. 맞아. 불을 붙여주고. 고추장 갖다 주고. 고추장 갖다 주고. 센터 못 피는 거다 해 주고. 그래서 부인한테 작살란다니까요. 작살라는 거 알면서도. 내 영혼이 가 있는 거야.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 바람을 피우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 가사로 어떻게 주면 안 됩니까. 그런 존재. 좋은데요 제목.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란 존재는. 지금. allo. 어떻게 알죠. 여기서 기태로. 당신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당신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희 자들이 궁금할 뿐이에요. 왜 내가 밥에 주면 안 되나? 익숙한 당신이 싫진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사타. 낯선 것이 좋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바로. 당신이 싫은 거는 아니에요. 낯선 여자가 궁금할 뿐이에요. 낯선 여자가 궁금할 뿐이에요.